정답이 아닙니다. 반갑습니다. 고생한 뒤에 한 번이. 놓쳤네. 이 원샷 때문에 날라왔잖아. 왜 설레발이냐고 왜. 여기 맞추래요. 안녕하세요. 주우세요, 주우세요. 이거는 너무 가성비가 안 맞아. 누구 원샷 안 받고 싶냐고요. 아니, 네가 그렇게만 얘기해도 돼. 근데 이거 혹시 마더 같은 건 아닐까? 저 마마하고 이렇게 러프하게 해도 돼요. 근데 네가 제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? 내가 아니야. 내가 그러면 다당한 이유와 정답에 가까워가는 그런 걸 봐야지. 내 태도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호를 때리고. 아니에요. 옷은 왜 뭔데 뭘. 이렇게 할 수 있지. 맞춰도 돼요. 맞춤 뭐. 다 손절이 가까이 있는 거야? 잠깐만. 이 그림, 잠깐만. 신천에서 펀치 때릴 때 본 거 같은데. 직장인들 모여서. 드리름드리름드리름드로로. 돼, 빨리 돼. 하지 마. 먼저 딱 집 앞에서. 가자. 가자.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. 도와주려고 했는데. 오, 소리가. 오, 재밌다. 그러길래 사람을 집중시켰냐고. 오, 어떡해. 왜 저런 줄 알았어. 네가 그렇게 잘났나. 마. 괜찮다. 괜찮다. 금방 끝난다. 이거 안 아프다. 안 아프. 마. 정신차. 됐어, 됐어. 넘어가, 넘어가. 형, 빗맞았어요? 빗맞았어. 오, 소리가 장사 아니야. 형제야, 약해. 손톱에 약간 찔린 것 같은데? 아니야, 아니야. 손톱 없어져. 이게 좀 쎄. 세찬이 쎄, 세찬이. 세찬이 쎄, 세찬이 쎄. 은근님껏 때려볼게. 그래, 그래. 자, 스트라이크 해. 왜? 왜? 이 형은 나한테 때만 그러세요? 왜 나한테 때만 그러세요? 내가 뭐라고 그랬어. 왜 나한테 때만 그러세요? 왜 나한테 때만 그러세요? 어떻게 맞을 짓이냐고. 그러니까 형, 이거 어쩔 수 없어. 몇 시야? 몇 시는 왜? 몇 시는 왜? 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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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피가 나지. 아, 진짜 괜찮아? 아, 괜찮아요. 엔디 형. 예능은 진짜 소리도 세워야 되고 아프게 때려야지. 그게 재밌어요. 아, 형은 이미지가 그런... 아, 이게 촥 붙어오더니. 나이스, 퍼츠! 멋있다. 두 번째 정답을 말하기 전에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. 아, 이게... 하고 싶은 브이룸을 결정하세요. 아, 이게... 이게... 이게...